전시회 그래서 관객들이 그림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그림을 봤고 그거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 라는 형식의 관객 참여형 예술을 동시에 전개를 했었는데 그 전개 내용 방식이 본인이 그림을 감상을 했을 때의 시간과 제 작품을 동시에 사진으로 찍어서 한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올려주신 데이터를 제가 종합을 해서 15자리에서 16자리에 해당되는 도장 숫자로 바꿔서 제 몸에 그들에 대한 감사함을 내 몸에 아로 새긴다라는 의미로 몸에 도장을 새기게 된 그런 형식, 형태의 일종의 환원하는 방식의 예술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환원하는 방식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